애써서서 4장 15절부터 5장 8절까지 제 성경으로 구의학 754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테로 봉독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 서기던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가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다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르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벗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 이름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일전에 두려움은 적게 희망은 많이 두려움은 적게 희망은 많이 라는 제목을 가진 짧은 글을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 어느 작가가 쓴 글인데 이 글에 보면 어떤 한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적 이렇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어떤 큰 사고로 나여 생사의 가름길을 기로에 기로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워낙 부상이 심각해서 두 줄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 담당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이 소년의 병실을 며칠 동안 드나들면서 방문을 했는데 소년이 갑자기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소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형이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이 와서 영어 동사 변화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걸 알아두어야 다음 학기 공부에 뒤처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게 말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그 형의 말을 듣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자기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곧 나와서 학교로 돌아가자 다음 학기는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저 형이 나에게 와서 저것은 미리 가르쳐 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이 어린 소년에게 심어주었던 것은 영어 동사 변화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심어주었던 것은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희망 그러면서 이 소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작가가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경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당황하여 당황해서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방이 막혔다고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위쪽은 언제나 뚫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늘을 보며 희망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쪽은 언제나 뚫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늘을 보며 희망을 찾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두려움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4장 15절부터 5장 8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또 어떻게 그의 백성들에게 전진해 나가게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산 것을 본 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것은 아하소에로 왕과 왕후 에스더가 만났을 때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런데 이 매우 사랑스럽다는 이 말은 직역을 하게 되면은 그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들어올렸다 그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취하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기를 에스더가 왕궁들에 있는 아하소에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그는 아하소에로 왕의 눈에 있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에스더는 왕의 눈에서 희망을 들어올렸습니다 그 눈에서 희망을 취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은 에스더가 살아났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가 경험했던 이 은혜 에스더가 경험했던 이 희망의 이야기를 통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침묵입니다 침묵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여기 보면 에스더이 이 동작을 두 동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입었다 그리고 하나는 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섰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섰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에스더가 모르드기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더이 단호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현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삶으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슴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삶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 기도요? 기도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열심히 살아갑니다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왜 왕 앞에 서기 전에 유대인들과 함께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기도 했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루가 그렇게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침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장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나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두기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기 보면 에스더가 모르두기에 처음으로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으라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르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더라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멈췄고요 마시는 것도 멈췄고요 하나님 앞에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침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침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국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집트 군사들이 죽이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앞에 있죠 그리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죠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려에서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의 예를 대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요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요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하다 기도하면서 침묵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가장 깊은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이 두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침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분주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손에 가만히 내어 맡겨두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중대한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시간을 정하고 깊이 엎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특별새벽기도 이번에 코비드 2일이 있고 나서 특별새벽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과 새로운 아침을 계속 같이 갖자고 요청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새벽기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특별새벽기도를 시작 그 아침 주님과 새로운 아침이라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부터 한 번도 일부러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늦었습니다 늦잠을 돼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주님과 새로운 아침에 함께 참여하시기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기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도 침묵할 수 있을까요? 사랑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잖아요 저도 이렇게 목표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제일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인가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감을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침묵할 수 있을까요? 네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막 설득한다고 되던가요? 저도 말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어렵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야기를 할 때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의 끝을 만진지라 이 에스더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될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아하수에로왕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기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직에 가면 그의 눈에 있는 은혜 헨을 취하였다 헨을 건져 올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은 무증가미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왕의 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왕의 그 마음의 따뜻한 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마음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잠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랫동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눈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의 눈을 보면서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침묵을 통하여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평소에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생각해 보면 이 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여주셔야 합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늘 기억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 자신의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게 엎드리다 보면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에미야서에 보면 누에미야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나옵니다 3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성문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에 탔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누에미야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누에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은이 되었느니라 여기 술관은이라는 것은 경호대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호대장이면 나름대로 왕과 가깝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느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4개월이 지난 7월 어느 날 왕이 갑자기 누에미야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 그래서 너희에미야가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왕의 마음은 하느님의 손에 있습니다 왕의 마음은 하느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프란시스 셰프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라브리 공동체를 세운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스위스 위에모라는 곳에서 한 번은 집을 아주 사익을 하기 좋은 집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이 사모님이 사모님이 이 리스 사모님이신데 하느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느님 저에게 돈이 없는데 하느님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한 시간 지났는데 자기의 마음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선포했답니다 내일 이 집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어서 만약 구입해야 한다면 저에게 뿐 아니라 남편 프란시스도 설득할 수 있는 분명한 징표를 보내주세요 내일 아침 10시 전까지 천 달러를 보내주세요 이분이 사모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돈을 보내주시되 천 달러를 보내주세요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세 통의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울스베리 부부에게서 온 편지인데 그 편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모님 3개월 중에 남편 아서가 회사에서 뜻밖의 보너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새로 차를 하나 살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새 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집을 하나 사서 새를 놓자라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날 나가서 남편과 함께 괜찮은 집을 하나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기둥에 있는 흰 개미의 흔적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을 보고 남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독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주의를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보 이 돈을 가져다가 말 그대로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 어때요? 그래서 그 돈을 라버리 공동제 사육을 위하여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3개월 전에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돈도 정확하게 1000달러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부부가 수표를 그 다음날 써서 그 다음날 보낼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그것을 그 밤에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야를 가리는 폭풍을 무릅쓰고 중앙우체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이라고요 우연의 일치라고요 행운이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었고 자기 자녀를 개인으로 의미 있는 인격체로 그리고 그를 개별적으로 다루시는 하느님의 실존이 놀랍게 입증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묵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침묵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내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내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던 하만과 함께 오사사하니 왕후 에스더와 그리고 아하수엘의 왕의 대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하수엘의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절반이라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말합니다 제가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잔치에 오소서 그리고 그 다음날 왔을 때 또다시 잔치를 베풀게 싸우니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 에스더가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말하고 싶은 그 소원이 목구멍까지 이대로 이르렀을 거예요 그런데 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때에 맞는 말입니다 때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때 이야기를 하면 제일일 것이다 생각될 때가 많죠 그러나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그때 그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다리면 기다리면 때에 맞는 말을 하느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자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맞는 말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저는 이 말씀 처음에 제가 이 자문의 말씀을 딱 본 순간에 와 기가 막히는 표현이다 경우에 맞는 말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기다리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왜 자신의 소원을 바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특히 아하 수헤루 왕은 정말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왕후 에스데를 하루아침에 갈아치울 정도로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라는 기회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예를 들어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복전에서 왕의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다만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교위를 삼기면 참 이런 이 찬송을 참 많이 부르게 돼요 그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송이 있죠 참 많이 불렀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원래 원문을 따라 번역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배나리 주님 나의 갈 길 인도해 주시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배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주셔서 우리 찬송 한글 찬송과는 가사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지은 분이 다이엔 볼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것인데 이분이 한 번은 내 자녀와 함께 남편과 함께 여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켄시빌이라는 곳에서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날 마침 여행을 출발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여행을 가는 길에 켄시빌이 위치에 있어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딱 맞췄습니다 10시쯤 출발하면 강의 시간에 맞춰서 12시쯤 도착하겠구나 라고 딱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당일 앞전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때문에 11시에 출발하게 됐습니다 가는 내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특별히 강의를 맡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 시간이 늦어지면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거든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다 폈는데 전도자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딱 읽는 중에 마음의 안도감이 확 찾아오더랍니다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도착했는데 강의, 그 주최 측의 사정 때문에 강의 시간이 미뤄진 것입니다 강의 시간이 미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알맞은 시간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면서 그곳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시간과 계획은 언제나 불안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내 시간과 계획은 언제나 불안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호 에스다가 뜰에 산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에스다가 아수레로의 왕의 눈에서 은혜를 건져 올렸습니다 은혜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희망을 건져 올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에스다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침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스다처럼 침묵과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 버름만 위하마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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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